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스텝 2의 첫 번째 강의예요. 스텝 2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기본 어순편이라고 나와 있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스텝이 1부터 10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 스텝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많이 영어가 힘드신 분들이나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본적인 표현을 굉장히 천천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순이잖아요. 어순이라는 말 자체는요. 무언가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 있죠. 걔네들의 배열이에요. 어떤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뭐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약속이라는 게 문법이라는 건데 그 문법에 너무 취중되어 있는 수업이 아니라 제가 어떤 해아채의 좋은 표현들, 그거를 이제 저희 토마토크에서는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 덩어리를 여러 가지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조금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보면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신나. 즉, 우리가 문법으로 비동사의 뭐뭐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머리는 똑똑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이러한 문법을 배웠구나. 근데 사실 그게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이 입을 똑똑하게 하는, 혹은 입을 바르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잡고 어, 내가 그랬었다. 어떠한 표현을 가져갈 거예요. 즉, 그래서 뭐 be excited, be 형용사, be 과거분사 이러한 문법이 아니라요. 그냥 아, 내가 어떻다. 지금 나는 신나. 나는 화가 나. 나는 졸려. 이렇게 내 생각을 나타내주는 거. 그게 첫 번째 강의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예문을 따서 나는 신나라고 했어요. I'm excited. I'm exci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글자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표현은요. 이렇습니다.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나는 뭐뭐해. 혹은 나는 무엇무엇이야. 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내가 누군가한테 나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내 상황을 얘기해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보면은요. 나, 저죠. 나와 관련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을 때 쓰이는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 혹은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누구라고 해. 나는 어디를 다녀. 나는 몇 살이야. 등등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이랑 조금 친해졌어요. 근데 뭐 시간에 따라가지고 장소에 따라서 만약에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나 배고파. 시간이 뭐 밤 11시에요. 나 졸려. 나 집에 갈래. 뭐 어떤 거. 등등등 나에 대한 거를 알려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을 오늘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나의 감정 나오죠. 나의 상태 나오고요. 혹은 나의 직업, 이름과 같은 자격을 말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자, 굉장히 쉽고 단계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기초적인 단계의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치만 아까 제가 봤을 때 I'm excited 하면은 어, 내가 저 정도 실력은 아닌데 나 저거는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쉬우면 쉬울수록 한국 사람들은 그 표현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머리로 알고 있으면 머리에서 똑똑하게 짱짱하게 내가 요거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으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쉽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저랑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보면 나는 는 I'm이에요. 자, I'm은 I am 이라는 거를 줄여가지고 말을 하죠. 물론 여러분 이게 만약에 문법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I는요. 주어고요. 주어는 여기서는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등등등 쭉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어떤 하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문법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문법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강좌는 안 돼요. 물론 문법은 들어가니 있어요. 하지만 문법이 주가 되는 수업이냐 회화가 주가 되는 수업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문법을 가르치는 안녕하세요. 토마토크 문법 강좌의 진쌤입니다. 그러면 문법이 주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덤으로 회화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회화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 중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법은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문법을 하나하나 배우지 않고요. 아 참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문법으로는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계속적으로 제가 강의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중심은 머릿속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오늘의 표현이지만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가 까먹을 때도 있고 다시 들어왔다가 기억날 때도 있고 계속 글체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는 문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문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된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자 I am 이거를 줄여서 I'm I'm 이게 나는이에요. 알겠죠? 나는 뭐예요? 그걸 줄여서 말한다고 했고 뒤에 형용사가 온다고 했어요. I'm 뒤에 형용사가 오면 주어의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줘요. 내가 어떤지 내가 지금 화가 났냐 배가 고프냐 졸리냐 가고 싶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감정이나 상태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오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면 I'm 뭐뭐다. 가령 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내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자 명사가 오면 나의 자격을 나타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둘 다 뭐예요? 나에 대한 어떠한 내 정보를 PR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거 배웠잖아요. 자 보면 한국말이 있고 영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I'm을 배웠으니까 여기 보면은 신나 즉 I'm 뒤에 들어가는 나의 내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다라는 거. excited 얘가 먼저 들어갔죠. 그러니까 I'm excited 자 요게 있어요. 그럼 다른 거 놀랐어요. 그러면 I'm surprised 요렇게 들어가는데 자 surprised에 왜 여기 D가 들어갔죠? 어 여기도 왜 D가 들어갔죠? 아 이거는요 과거분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수동태기 때문에 등등등 여러가지의 문법적인 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는 계속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건 회화의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를 많이 배우다가 솔직히 여러분 이거 엄청 많잖아요. 강의가 30강이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문법에 대해서는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야 이거 왜 서프라이즈드야 그러면은 뭔가 아 몰라 근데 그냥 이렇게 붙으면 붙은 거야. 이 I'm down 서프라이즈드가 들어가면 D가 붙는 거야.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한국어의 문법을 누군가한테 자신있게 가르쳐줄 수 있나요? 못 가르쳐줘요. 왜? 배우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어의 네이티브니까 아시겠죠? 놀라써는 I'm surprised 그쵸? 자 그러면은 하나 더 가면 I'm 배불러는 I'm full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씩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신아 I'm excited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I'm 서프라이즈드 세 번째 배불러 I'm full I'm full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집어넣는 거야. 뭘 집어넣냐면 지금은 I'm excited I'm surprised I'm ful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로봇 같잖아요. 신나면 I'm excited I'm surprised I'm full 이런 식으로 무언가 내 감정이 진짜 전달이 돼야지만 비로소 완벽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했을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몇 개 더 갈게요. I'm 이제 나의 자격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나 직장인이야. I'm 뭐예요? office worker 근데 여기 앞에다가 뭔가 이제 우리가 한 명이기 때문에 I'm an office worker 나오고요. 난 엄마야. mother I'm a mother 이렇게 하는 거 혹은 나는 김인수야. I'm 인수 김 혹은 김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냥 first name 그들의 이름만 얘기하는 게 제일 많아요. I'm Gene I'm 인수 I'm 땡땡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직장인이야. I'm an office worker I'm an office worker 두 번째 나는 엄마야. I'm a mother I'm a mother 세 번째 나는 김인수야. I'm 인수 김 I'm 인수 김 뭔가 얘기할 때 얘기했죠. 계속 연기 집어넣어가지고 하라고 했던 거. 자 그러면 활용을 해가지고 나는 신난데 어떻게 신나? 정말 신나. 뭔가 강조를 두거나 조금 오버를 하거나 추가적인 표현을 넣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I'm excited 보다는 I'm very excited 이게 훨씬 더 강조를 줄 수 있겠죠. 그쵸? 아니요. 저는 이만큼밖에 신이 안 났는데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신나다라는 걸 줘야지만 주거니 받거니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강조 약간의 오버 약간의 오지랖 이거는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를 배울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셔야겠죠? 난 배불러요. 어떻게 완전히 배불러요. I'm full 이게 아니라 I'm completely full I'm completely ful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직장인이야. 현재 직장인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I'm an office worker now. 자 I'm an office worker now. 지금은 직장인이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치만 지금은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나는 엄마예요. 근데 어떤 엄마야? 애가 둘이 있어요. of two 하면 두 명이에요. 그러면 I'm a mother of two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같이 읽어볼게요. I'm very excited. I'm very excited. 두 번째 I'm completely full completely 이게 이게 안 되면 completely 해도 상관없어요. I'm completely full I'm completely full I'm an office worker now. I'm an office worker now. 마지막 I'm a mother of two. I'm a mother of two. 천천히 하나씩 읽어주세요. I'm a mother of two. 이래도 돼요.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I'm a mother of two.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너와 얘기를 하려는 그런 뭔가 열정 그런 뭔가 표정 제스처 바디랭귀지 뭐 I 컨텍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답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발음이 되거나 그 사람처럼 얘기하는 뭔가 표정이 그런 게 들어가는 거지. 일단은 내가 너와 얘기하고 싶어 그 열정을 줘야겠죠. 아시겠죠? 자 덩어리로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러한 화면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남자가 배가 나왔어. 즉 배가 부르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죠. 접시들을 보니까 그럴 때 A가 그래요. Would you like some more? Would you like some more? 좀 더 먹을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냥 no 하는 것보다 No thank you. 괜찮아. 어때요? 완전히 배불러. 그럴 때 그냥 No thank you. Completely full. 이러면은 약간 조금 어색해요. 내가 들어가야죠. 난 완전 배불러. 그럴 때 I'm completely full. I'm completely full.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자가 화가 났어요. 뭔가 카메라가 고장이 났나 봐요. 이 사람은 직원인가 보네요. 보니까 Who's the manager? Who's the manager?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기 매니저 나오라 그래.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드라마들 보면은 자 그 사람이랑 얘기를 본인이 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 매니저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곳 관리자입니다. 내가 제가 요거는 영어에서는 똑같이 다 그냥 내가로 통일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I'm the manager here. I'm the manager. 오 제가 매니저인데요. What's wrong? What happened? Can I help you?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게 뒤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아직은 우리가 스텝 2이기 때문에 이 앞이나 뒤에 들어가는 것들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묶어가지고 거기에다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항상 강의를 끝낼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아 그래 그래도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야겠다. 요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은 뭡니까? I'm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다 나를 피하라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I'm 알겠죠? 기억하시고요. 복습 제대로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and I'll see you guys later. Bye bye.